홀딩 방법으로는 첫번째 시트 뒤 버튼을 누릅니다 두번째 본체를 들고 뒷바퀴 위에 짐바지가 땅바닥으로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따로 킥스탠드를 달지 않을 경우 이 상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브롬톤을 살 때 킥스탠드를 같이 구매해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프레임에 있는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조임새가 풀린 바디 프레임을 힌지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힌지 방향으로 접을 때 프론트 프레임을 살짝 들어줍니다 리어 휠 옆으로 걸림새를 걸어줍니다 걸어줄 때 영상에 표시된 프레임에 걸리는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핸들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핸들을 힌지 방향으로 접습니다 힌지가 접히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반대 위치에 있는 C형 부품과 맞물리게 눌러줍니다 C포스트 잠금새를 풀어줍니다 C포스트를 아래로 넣어줍니다 C포스트 잠금새를 잠궈줍니다 C포스트 하단부에 고무패드가 바닥에 완전히 닿을 경우 브롬톤을 끌고 다닐 수 없으니 1에서 2cm 정도 위로 올려 잠궈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끌고 다닐 경우에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달 가운데 부위를 눌러 접어주면 끝! 참고로 반대쪽 페달은 안 접힙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막상 해보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타면 또 금방 까먹고요 홀딩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시트 뒤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본체를 들고 뒷바퀴 위에 짐바지가 땅바닥으로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따로 킥스탠드를 달지 않을 경우 이 상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브롬톤을 살 때 킥스탠드를 같이 구매해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프레임에 있는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조임새가 풀린 바디 프레임을 힌지 방향으로 접어줍니다 힌지 방향으로 접을 때 프론트 프레임을 살짝 들어줍니다 리어 휠 옆으로 걸림새를 걸어줍니다 걸어줄 때 영상에 표시된 프레임에 걸리는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핸들 아랫부분에 위치한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핸들을 힌지 방향으로 접습니다 힌지가 접히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반대 위치에 있는 C형 부품과 맞물리게 눌러줍니다 C포스트 잠금새를 풀어줍니다 C포스트를 아래로 넣어줍니다 C포스트 잠금새를 잠궈줍니다 C포스트 하단부에 고무패드가 바닥에 완전히 닿을 경우 브롬톤을 끌고 다닐 수 없으니 1에서 2cm 정도 위로 올려 잠궈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끌고 다닐 경우에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달 가운데 부위를 눌러 접어주면 끝 참고로 반대쪽 페달은 안 접힙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막상 해보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타면 또 금방 까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달 가운데 부위를 원하는 동그랗게 생긴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자의 발표에서 발표하고, 이 모자로는 그 다음은 도입이 멈출될 것입니다